자 1등으로 도착하셨기 때문에 1등수에 맞는 최종 장소 세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획득한 획득을 토대로 아예 깃발이 꽂혀있는 최종 장소를 찾으세요. 지금부터는 걸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끝인가 이기는 건가요. 먼저 출발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 갈게. 물어봐야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심동로가 어딘가요. 심동로 이거 내려가면 됩니까. 심동로 일단 내려가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2등. 와 이렇게 해도 2등이야. 2등. 느꼈는데 주소만 받아서 그냥 가면 돼요. 여기 왜 왔어요. 인천광역시 서구 진짜 주소로. 근데 여기 또는 거예요. 아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가볼까. 심동로 100번 길 3. 심동로. 야 야 저기 심동로 써있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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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야 잠깐만 잠깐만 저 148. 저 왼쪽으로 좀 봐야 돼. 148이야. 여기가 저기가 40이에요 여기가 40이야. 그럼 아래쪽인가 보다. 아래쪽으로 가야 돼. 아래쪽으로 가야 돼. 아래쪽. 심동로. 100번 길 금방 찾겠다. 안녕하세요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심공로가 어디예요. 심공로 100번 길. 여기가. 타공로만 쌓았는데. 타공로인데. 어 심공로. 심공로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140. 감사합니다. 안녕. 아 여기로 더 가면 100번 길이 나오겠네. 어 136. 136 그렇지. 그럼 더 가야 돼. 잘 찾았다 잘 찾았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저기 봐. 어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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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가면 맞겠죠. 그럼 이쪽 근처인가 봐 아빠. 이게 도로명 주소로 하니까 좀 편하네 그래도. 확실히 편하긴 하다. 확실히 편해. 도로명 주소 알아. 표시판 나와 있지 않나. 얘들아 런닝맨 멤버들 못 봤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가만히 가만히 가. 100번 길. 가만히 가만히 가. 각도 어디 있어. 여기가 98이다. 98. 30. 30. 어디. 내가 30이야. 어디서 있었어. 여기. 어? 어 저 아리판. 야. 야. 아. 아. 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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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형 내려갈 거예요? 어디야 어디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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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야 오지마. 어떻게 될 거야. 야 이거. 야 잠시만. 빨리 빨리 숨어. 빨리 빨리 숨어. 위에 보이면 안 돼. 가현아 가현아 천천히 가. 가현아 천천히 가. 가현아 천천히 가. 가현아 천천히 가. 오늘 급과급 게이트의 최종 미션. 1대 5. 방울 순박꽃집. 1대 5. 방울 순박꽃집. 아 1대 5. 1등으로 도착한 여러분은 방울을 달고 이름표를 떼야 하는 공격 커플입니다. 아 1등을 놓친 여러분은 방울 순박꽃집의 수비 커플인데요. 아 가 VoM 좀 Scale. 한 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으면иль금형이 아닌데,uchi 붙어 있는거야. o지 đầu야. 옅이 붙어 있는 거ный? 이름표가 유난하게 어딨저요 지금. 장난해 그래요? 방울을 달고 이름표를 떼려다니는 공격 커플을 피해서 여기는 지금이 건물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S극 자석을 찾으면 됩니다. 진짜 S극 자석을 찾으면 엔딩 장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엔딩 장소를 찾아서 가장 먼저 올라간 커플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최종 미션을 완수하기 전에 다섯 커플의 이름표를 모집되는 그냥 우승입니다. 아 무서워. 우승이 발음이 엄청나네. 야 니가 이걸 찾어. 하나 차례로 들어가서 다 찾아야 돼. 파란색이야 파란색. 어 뭐야. 김재웅이요. 안녕. 이분들한테 있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봐봐 봐봐 진짜야. 지하. 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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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하 2층이야. 사람들이 자석 좀 걸어도 될까요? 아 그럼 갈게요? 어? 어 야. Traducion. 아 그럼 가자. 가자. 갈 수 있어. 여러분 저 방침 저기 다. 조심해 오빠 가천 이등학교아. 아 그래 그래. 빨리 가자. 방침. 여기 born here. 방침. 여기서 뭘 찾을까 뭐 찾아야 돼? 지하 위층. 빵침 맞지? 위층. 빵침 여기 와. 누가 어떻게 들어가요 허정 씨는 누가 허정 씨인가요? 아 아니야. 내가 찾아볼게요. 뭘 찾으라는 얘기야? 여기가 왜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거야? 아 이게 아니야 공간이다. 이게 이게 아닌가 봐. 꽝인가 봐 이거. 왜 일어나. 가짜 자석이야 가짜 자석. 가자. 저기 저기 저기. 게리야 게리. 오빠 내가 2층을 한번 돌아보게. 오빠 3층을 한번 봐봐. 그 소리를 질러줘. 오빠 3층 여기 2층이야. 여기가 2층. 여기가 2층. 저기 저희 3층. 누구 한 명 숨어있는 것 같아서. 누구 한 명 숨어있는 것 같아서. 아 직원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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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오빠, 여기! 오빠, 여기! 여 아아! 아아! 자, 이리 와! 오빠, 오빠! 야, 저 광고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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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와! 아! 오빠야, 이리 와! 저쪽에 광고 있어. 오빠! 오빠!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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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야, 이게 대단이 아니고. 여기가 대단이 아니고. 야, 수진이 장난 아니다. 당황하지 않는데? 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빠! 야, 장난 아니야. 야, 경수진 장난 아니다. 야, 역대 최강이다, 경수진. 좋아.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데리고 가! 안 돼! 내가 돌려!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빠 한번 살려주세요! 우리 사람한테 다 찾았다, 그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돌려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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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이거 뭐 있나요, 여기? 가자 우리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어떡해. 오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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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억울해. 우와 물 진짜 잘 찬다. 붙어 붙어. 이거 봐. 저기 또 저기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아 일어나. 너무 잘 모르겠어. 진짜 진짜. 지희야 찍어. 이거 자동차지 못해. 이 옆에 있어. 이 옆에. 한 번 봐줘.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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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안녕. 야구야 미안해. 동훈이도 안녕. 미안해 얘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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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없어서. 벌써. 두 명 남았어. 두꺼풀. 야 기다리면 나온다니까. 아 오빠 빵 먹어도 되는 거야. 빵 먹어도 돼요. 안 돼. 이렇게 너 지금 동심전구린 마인드를 보이다가 너. 또 이름표만 보이면 너. 야술이 보내잖아. 아니 오빠. 아 원더우먼. 아. 아. 야 기가 막히네 수진이. 야. 어? 이거 뭐야 흙이 없는데 왜 자라. 이거 뭐야 수진아. 스펀지만 있더라. 야. 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재배해서 먹나 봐. 대단하다. 샐러드 막 해먹고 그러나 봐. 야 보통 수진아. 응. 여자들이 이렇게 오늘 쇼핑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 너는. 왜 물건들을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사람만 찾니. 어. 몰라. 형 형 나야 나. 동훈인데. 형 우리가 감옥에서. 차라리 우리가 걸린 다음에 최대한 시간을 많이 끌어볼 테니까. 만약에 걸리면. 어. 그럴 테니까 자유롭게 다니면서 무조건 찾아봐. 오빠 수진 씨가 장난 아니에요. 어 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여기 있어. 이제 다녀. 이리 다녀. 다녀 될 것 같아. 편하게 가면 빨리 찾아야지. 빨리 찾아. 가자. 과감하게 나가. 어. 막 나가다가 걸리면 진짜 뛰어 들어오든지. 다 BAW다 가 open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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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 어떡해, 왔다, 왔다. 오빠! 안이 어딨다는 거야? 엉덩이 안 와. 자석 붙여놨네. 빨리가. 개리 오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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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어디서 찾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오빠! 개리 오빠! 오빠! 개리 오빠! 개리 오빠! 어디? 어디? 아 2층! 2층! 여기 있다! 아 2층! 2층! 계리 오빠! 여기! 어디! 여기! 아 끝났네 야! 우리! 야! 이제 가야 돼! 끝났네 끝났어 끝났네 끝났어 괜찮아 어디 숨었잖아 안 보여? 나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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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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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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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진이 이겼습니다. 정수진이 이겼습니다. 정수진이 이겼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정수진 대단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너의 미소리는 진짜. 다 거짓이 없어서. 본 웃음을 그렇게 찐다니. 어쨌든 오늘의 최종 우승 커플. 케리 경수진. 가현 씨가. 게리 오빠 로우킥 한 번 해주세요. 야 나 지금 이렇게 다리가 없어. 야! 형이 나와! 오! 게리 오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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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형 마구만 풀어줘. 마구만 풀어줘. 어떻게 마구 미쳤어? 어떻게 마구 이렇게 마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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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같아. 진짜 precautions써! 우와 plano을hingا! 와 도와줘. 괜찮아 괜찮아.